반갑습니다 지금도 날라야되요 세팅 좀 할게요 이번에 산발이 하고 샀어요 아 집입니다 아 쓰레기 또 조색이다 쓰레기가 있네요 아 오랜만에 왔는데 똥고리 똥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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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집 한번더 날라야되거든요 갔다올게요 앞에 포인트 구경하겠어요 포인트 얼마나 멋지는지 크 니까 목소리 아 됐죠 네 왠지 기분 좋다 느낌도 다르 좀 갔다올게요 요쪽에 이렇게 수중에 떠있는 마름이 있죠 마름이 이렇게 딱 끝난 지점으로 가리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왜 부들이 시작 되는지 않냐 이 마름 쪽에서는 잘 안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큰 것들이 잘 안나와요 제가 부들에 있던 것들이 간혹가 나와 가지고 입술이 자주 받는 곳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넓게 피려다가 이렇게 피려다가 부들을 집중해 가지고 다섯 대 피고 그 마름 앞에다가 한나벨을 피울께요 마름과 이렇게 부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이요 강 강인데 강가에 둠벅이 이렇게 잘 정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강물이 펄펄펄펄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칼칼칼칼 여기 낚시하러 많이 들어오십니다 쓰레기를 안보려 봤습니다 또 건데 시작! 자 찌가 보입니까? 찌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네 어두우면 이게 배경하고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어때? 어떻습니까? 잘 폈죠?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태풍온날 이럴나가야지 냥이야 태풍온날 이럴나가야돼 확실히 이럴나가는거 찌더 보이죠 여기 다 붙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대 폈습니다 제일 긴데가 38대 엄마표 잡채 엄마표 잡채 아 냄새 아 너무 좋아 요거에다가 비도오고 해가지고 요거요거 이마 막걸리색 막걸리 요거요거 요거 요거 싸왔습니다 좀 초초할때는 막걸리 먹으면 든든하죠 어우 맞다 외부를 가야되지 김치 흐흑흐흐흫 으흐흑 으흑 음 아김 으흐 이제 어두워지니깐 잘 나오죠 카메라 살짝 이동하고 분위기 예술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 지금 뜰째 피 놓을까 뜰째 피 놓을게요 뜰째 피 놓고 뜰째 피 놓으면 또 안되더라고 여기 오면 항상 뜰째 피 놓거든요 어 살짝 갈라고 살짝 갈라고 아 오늘 저거 글루텐 쓰고 있습니다 글루텐 마르크 5번 글루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거 입질한거는 빠졌을거고 나머지도 아마 지금 한번 갈아줄게요 이제 뜯어두겠습니다 어 4번이요 미끼에 미끼가 습성 습성 조금만 더 시야 좀 있습니다 이쪽 왔죠 올라옵니다 또 한번 예신 왔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가 또 오죠 집중하고 있으면 또 오히려 안됩니다 그러다가 또 딴짓하는 척하고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일단 딴짓하는 척하면서 보다보면 쭉 올라와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섯대만 해도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눈이 왔다갔다 눈이 아파요 어 3번 3번으로 갔죠 입질이 약하네 3번으로 갔습니다 어어 아이고 아이고 느꼈다 아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딴짓하드라구 아씨 훌륭하니까봐 딴짓하겠는데 좌껏이니 좌껏이니 좌껏이에요 좌껏이예요 좌껏이예요 좌껏이졷 아예 작가신 작가 지올리는게 작가신이네 어? 도무합니다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라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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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놈이 있겠어요 손맛을 최대한 한쇠했습니다 쭉 올려졌죠 일곱치 델나무 딱 일곱치죠 한 뼈이 20일이거든요 한 뼈이 딱 20일입니다 일곱치 아 일곱개 고맙습니다 붕어 이쁘죠? 빡빡합니다 최고도 높고 네 차들이 좀 작은 것치고는 최고가 높습니다 일곱치안수였습니다 크으으 네 고맙습니다 야우 예 예 예 아우 예 미끼 한 번 갈아주면 다 미오는 것 같다. 미끼 한 번 갈아줄게요. 심심하니까 미끼를 갈아주면서 바닥이 좀 깔려있으면은 내려야 돼 지나가다가도 머물러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주소 먹다가 또 하늘도 빨고 하는거죠. 아 그리고 템 아 체리요 체리는 원줄 4호 원줄 4호에다가 목줄은 2.5호 쓰고 있습니다. 목줄 2.5호 쓰고 있고 쥐는 수초쥐 수초 대물쥐 쓰고 있어요. 대물쥐에다가 편닭 감아가지고 어 봉돌을 자체도 원복도 그냥 네 분할 분할 체리 안쓰고 그냥 원폼도 쓰겠습니다. 근데 쥐 맞춤은 영점체리 거기에다가 수면에다 딱 맞춰가지고 뜨게끔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찌를 한 한마디에서 두마디 정도 빼가지고 안정관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무거운 체리죠 사실 이게 관계다 보니까 좀 유석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초지역이다 보니까 좀 지강에 좋죠. 유리하죠. 정답은 아니지만 제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장소 올라옵니다. 제 스타일이다. 해외 힘이 넘었어요. 자 나홉치 아홉치 안쎄습니다 2번에서 깜짝깜빡하더라구요. 하다가 쫙 밀어올려줍니다 딸려오는게 힘을 못써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와가지고 푸삭거리는데 약간 사이즈가 있더라구요 잘하면 근데 턱걸이? 턱걸이 쯤에서 약간 모자랄것 같다. 월은 안될것같다. 월은 안될것같습니다. 다홉치입니다. 잘 봤습니다. 달아볼까? 재볼까? 탁! 딱이았다. 네 딱입니다. 주둥이 딱 붙었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네 딱 어릅니다. 딱 어릅니다. 딱 어릅니다. 딱 어릅니다. 와 딱 어릅니다. 너 아홉치 봤거든. 딱 어릅니다. 와 딱 어릅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네 낫쭈. 어어. 오오야. 딱다 이렇게 갔어. 오야. 방금 떠올랐어. Fußball. 아 지금 못봤죠. 아 죄송합니다. 이래요. 다시 또 올랐어. 이제 올려오니다. 기계시니까 올려오는. 요리 크라아. 요리 크라아. 뭐야. 요리 자카냐아. 나뉘나아. 이래요. 요리 올림라. 요리 크라아. 오우 씨. 오늘 두 개 더 오지겠어. 잠깐만요. 이거 아까보다 좀 더 큽니다. 이거 워리어 워리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30, 한. 3, 4대가 없네. 잠시만. 미리 잡아놓은거. 넣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너도 보여줄께. 온로이 시작합니다. 자 보이죠. 삐딱한데도 32. 조금 더 큽니다. 아까보다. 낚시 이제. 입주로 오니까. 좀 바짝 해볼게요. 잠깐만요. 동시에 올라오죠. 정말.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니네들이. 비가 그쳐야지. 아마. 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일본 장기죠. 물이 좀. 좀. 많이. 붉은거 같습니다. 입질인지. 물이 붉은거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좀 잠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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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미쳤습니다. 아. 나. 이거 참. 보셨습니까? 아. 나. 아. 이거 참. 아. 입질 봤습니다. 나 입질 못봤는데. 입질 못봤습니다. 제가. 일본에 잠겨가지고. 잠긴다 그랬는데. 입질이 어떤지. 뭐. 누워있는거 봤어요. 누워있는거 봤습니다. 올라오는거 봤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그치니까. 또 입질 왔습니다. 아. 잠기더라구요. 제가. 네. 컸습니다. 저도. 아. 금방. 또 올겁니다. 금방 또 와요. 멀리 안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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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밥 맛을 본 놈들은. andare 또 오게 되어있습니다. 멀리 안가? 이게. 이거 톱 밥 맛을 안 본 놈은 있어도. 한번pler은없습니다. 아 근데 쥐가 누운거 보니까 좀 큽는거 같아요 내가 누워있느라고요 좀 늦었죠 한테보다 비가 오라고 가라 비가 오라고 아 아 그때 건드리다고 하네요 오오오오 오갑니다 아~~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됐어요 오.. 씨야 괜찮습니다 오우 야.. 쪄다 오우야 쓰읍 귀 좋다 PROFESSOR AND SHOW 자 습관 됐습니다 아 위 옆 가서 어우 씨 야 땀봐라 와..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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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히 넓습니다.. 월히 넓습니다.. 월히 넓네.. 와.. 와.. 미찌하다.. 흐이.. 와.. 월히 넓습니다.. 와.. 진짜 넓다.. 땅이 얼마나 크지.. 와.. 땅이 얼마나 크지..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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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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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월히 넓습니다.. 33.. 34.. 30만 3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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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초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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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가 옵니다. 비가 와가지고 30이 되지고 땀 좋습니다. 30이 되지고요. 비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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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달아볼게요 개척 좀 해볼게요 아 뭐 한 43 정도 됩니다 대충 한 33 네 아우 차가우 차가우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33 됐습니다 아우 카메라 못 비추겠어요 지금 뭐 꼽혀 있는게 많아요 지금 충전꽃 꽂혀있지 꽂혀있지 뭐 지금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못 비추고 살려만에 넣어놓을게요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네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비공개로 할게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5번이요 5번 아까부터 까만까만 5번 있지 그렇습니다 예 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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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치 ? 일곱치 여덟치 8시 딱 하면 뾰네 8 cara 8 4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쁘죠 보한테 아, 역시 아, 큰 놈 있죠, 이거? 아, 제일 귀여워 여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갔습니다 빨리 가 가려면 빨리 가 안 잡을게 저금이 제일 큰데 저기 가져가야 되는데 32 30 그쵸 30 30 이 짜리겠네 이거 재 볼게요 30 31인데 빵이 너무 좋아가지고 뽕이 너무 좋아가지고 뽕이 너무 좋아가지고 줘 드릴게요 예쁘죠 가을봉 다 보내줄게요 다 보내줄게요 다 보내줄게요 다 보내줄게요 집에 다 있어요 남의 자칭이 몇 마리 하고 있는데 지금 어색해가지고 못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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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저씨 원래 들고 갑니다 아 원래 들고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지금 안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비오른데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한 번씩 사방 올라와주고 역석 올라와주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낚시 안에서 지금 날밤 깨가 날밤 깨가지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지금 말도 잘 안나오고 눈도 지금 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뭐 방종해야죠 아 조역 짧습니다 네 길지 않아요 뭐 한 네 옛날에 뭐 더굴이 할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안돼요 그냥 안됩니다